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묘제례 중에서 국가무용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 중에서 아혼과 종혼이 헌작할 때에 정대업 지인 악과 정대업 지무 즉 음악과 춤에 대해서 현장에서 녹음한 것을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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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